어디서 차이니즈라고 하고 있어 차이니즈라고 그랬어요? 웨어 프롬 이러니까 차이니즈 잘 부탁해요 이러니까 잘 부탁해요 이러니까 발음이 한국 사람이네 이러니까 귀 간지러 스틸링이 내 욕하나 보다 귀 간지러 포칭키 프리파밍 프리파밍이에요 저기 뭐야 루키 엄마는 안하는데 이제? 아예 안할거에요 왜그러세요 루키증이 지금 반대를 하는거 같은데 그니까 할라그러는데 넌 넌 넌 넌 넌 넌 넌 할생각이 없는거에요 펌프트를 좀 해야되나 컴퓨터도 막 업그레이드 해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일부러 너도는 아닙니다 아니야 루키아파야 얼마 안 들어가 모태당 90만원은 들지 않나? 어 그건 없네 니꺼 생각해 내 컴퓨터는 변호를 쪼개 되나? 아하 어디가 자기장 가깝고 생각보다 여성 유저들도 많이 하던데 되게 많이 해 그냥 많이 하는게 아니라 되게 많이 하던데 평소로 한번 하시는게 아니 그 양반은 여기 휴대폰 게임 음 지옥오폴 센터 아깝네요 메이킹 타이가 삼촌집 옥상 파란비 팀 좀 찍어주세요 파란비 파란비 지옥마펄 수집팀잡이 여기 갑옥 진짜 안나와? 여기 게임성 일찌감치 오뎅은 먹어줘야지 팀팀 못하겠다 아니 저는 그냥 지금 스틸링에 따라한 것뿐은 마음을 대신 스틸링 진짜 버려야 되나 나 선할 생각이 없음 어떻게 생각해? 5호? 5호? 5호 5호 8호 5호 g 누나 통활도 안챙겨도 됐나? 아 나 일단 혹시 모르니까 AK 챙겨야겠어 이게 M16은 겁나 많이 봤어 아 많이 보셨어요? M16 여기 나 있는 두개 두개 나도 M16 하나 보고 AK도 보고 스칼도 보고 스카 들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 M4 어? 스카 어디있어요? 스칼 여기 녹색 네 알겠습니다 어? 스칼스 2-3동은 아무도 안터졌나보네 2-3 아무도 안터 스칼스 가까운데? 누구야? 호치맨인가? 아 스칼스를 쏘 소리는 소리구나 발소리 필터링을 해놔가지고 총소리랑 자동차 소리가 좀 살짝 늦게 들려 늦게 들리는지 아니면 좀 작게 들려 아 뭉쳐 들린거야? 네 살짝 뭉개졌습니다 불편하지 않아? 좋아 근데 발소리가 워낙 선명하게 들려서 음 저같이 근접전하는 사람은 더 유리한거 같아 똥꼬치네 근데 얘는 안나오네 대율이 없다 아 아 나도 엠포 좀 들어 아 자 그냥 출발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아 아 1-2 털었어? 1-2는 털려있어요 네 털렸다고? 네 누가 턴거 1-2 내가 턴거 같은데? 내가 털려있었어요 털려있었어요 하나 빼고 저요 저요 하나가 좀 멀리있어가지고 3동 가야겠다 네 3동은 안달렸어요 뭐 뭔게 없어 나 엠포 제보 바랍니다 오케이 어 엠포 주시는 분 엠포 주시는 분 내가 누구시에요? 안녕하세요 어 알소음기들인데 네 놀러왔습니다 네 천천히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판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한 50명? 네 50명 남았어요 저 천천히 아니다 게임 한번 껐다 키게 천천히 하세요 다시야 어 깜짝아 깜짝아 아유 알았어 터질거 같애 아이 개 다시야 시끄러워 좀 살살 말해 짱 게임 짱 게임 점점 모지게 다시야 타고 와 나 사람 피우는 살 다닐게 여기 아재들 무서운데 딱 봐도 한국 있는데 짱 게임 짱 게임 님들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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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모자란거 있으면 말해요 모자란거 있으면 말해요 야 나 죽겠게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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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포 스카 녹색핑이 아직 스카 있죠? 헐 3층집 사이가 어디있어요? 뭐야 2층에 있나 3층에 있나요? 님들 안가요? 잠시만 어 코앞핀데 뭐 코앞핀아 사이가 어디있어요? 3층집에 없는데? 아 옥상에 있네 감사합니다 창고 안 털었으니까 창고 털어 네 착하네 카우팔 털어팔 어디야 수소 어 왔다 입 쪽에 저 화ınıram 쪽에 창 자 화면 다 하라 하라 아 멍청한 새끼 도망가야지 뭐해? 아니 대기하는데 한 명도 못 죽이냐? 그만 빼고 와줘요 올라올라 백업 해줘라 백업 2집으로 들어가자 저거 못 살릴 것 같은데 기공이야? 네 시공집 응 저기있다 확인 들어갈까요? 저 있는 적이에요 어떻게 갈래요? 여기 몇 명 있어요? 모른다 1층에 한 명 1층에 2명 1층에 2명 같이 가요 그냥 들어가요 같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5,5,1층 기절 사과 2층 갈 건데 2층에 한 명 바로 사과 저 위에 살려줘야지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우 감사합니다 50% 약 있어? PL 형 여기 1층에 스크스 나, 나 때문에 살려놨다 내가 죽었겠다 1층에 스크스 1층에 스크스 스크스 8배 스크스 8배 자소리는 들었다 인마 나도 들었어 자소리는 어디야? 어디야? 1층 네 사소리는 들었다고 동장에서 발소리가 어떻게 들리니? 멍청아 어딨어? 그쪽으로 갔었어 멍청아 뭔 소리야 내가 보고 있었는데 바보야 에이 그쪽 분한테 볼 수 많으니까 볼 수 많아 예 어딨어? 죄송합니다 여기요 PL 형 여기 1층 1층 50% 아 나이 아 난 저기 없는데 제일리 5,800km 힐 스크스? 누가 쓰고 있는데 아니 저기 있어요 이거 오탁 안드셔요? 저기 있는데 어디있어? 날 안보이는데? 갈까요? 네 가요 카페트인데? 네 난 안보여요 여기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시체 여기 여기 아 시체 있다고 네 시체 일단 내가 거기 뽑을게요 오케이 가요 가요 네 우리 저거 타고 가요 가요 AR 소음기 필요하시면 나 3개 있어요 저 있어요 AR 소음기가 3개씩이나 있어? 저요 저 있어요 소음기 요 근데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청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경기장 배월던 박수 재열 영어 어디 있나요? 재열 영어 어디 있나요? 로련 있어 아 나 여기있어 에이안 4위가 M4랑 둘 다 네 확실히 8위있지? 네 8위있어요 4위가 없어서 1층인가요? 1층인가요? 이거 저집 담벼라고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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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있어 거기 가형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2층에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조심 밖에도 있어요 구국상자 있어요? 있어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집에 있어요 루키 저 바로 앞에 집이요 2층집 4배 8배 언덕에서 쏘거든 어디 쏘는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연막 몇개 폭탄조심 폭탄 폭탄 도망가요 으앙 보리 2층에 있어 2층 2층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몇 명인지는 못봤죠? 어 내가 눈뽕 던져서 발소리만 확인 아 왜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지? 바이티 형 저거 키트 드릴까요? 여기까지 니클 바이티 형 계단 안에 키트 벗어볼게요 안 돼 한 명 있어요 바로 제가 들어갈게요 사이가 들어갈게요 아직 들어가지 마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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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수류탄 수류탄 잠깐만요 한 명 저기 확인 한 명 기절 네 나 발코니 좀 보고 있어 한 명 기절 내가 보고 있어요 계속 네 아 아 컷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어디있다 밖에 뭐야 밖에 하나 더 밖에 하나 더 이거 다른 애들 어 아하 다른 애들 저기 어디 있어요? 밖에 밖에 다른 애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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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나 안살렸나? 소금기 먹으려고? 누가 안살렸다 살렸다 풀었다 살렸다 풀었다 살렸다 풀었다 살렸다 풀었다 등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바로 문 앞에 바로 문 앞에 어디있지? 어? 안 돼 하나 엎드렸는데 하나 엎드렸는데 여깄다 컷 바로 사망 고생 흑백에 있는 곳은 하나도 없네 넷이 채 있을걸요? 거기 몇 명 있어요? 흑백에 있는 곳은 없네 없어 뭐 없어 흑백이들이 다 없어 얘 쪼개졌다 형님들 제가 가야되는데 흑백이라도 오케이 뽀뽀뽀뽀뽀뽀 어디갔지? 화북판 이랬 흑백이 찾았어요 왼쪽에서 싸우고 있어요 왼쪽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이동해야돼요 어 고고고 여기 보급 떨어졌네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15방향 바로 앞에 있어 네 확인 드릴거에요?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자 나한테 드릴거죠? 안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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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쏜다 뒤에서 쏘는건지 어디서 쏘는건지 저 뽑아야됩니다 조심 총 쏜다 애들 주변에서 안보여 이대 202 더블렛 더블렛 어 먹었어 지지겠다 이동 이동 생가구 이동 네 어디로 갈까요? W 나무에 한명이구요 SW 한명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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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쓰면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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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벌러를 하러 왔어 이동 저기 차 타고 갈까 바리케이터 딱 치고 바리케이터 가자 차 못하고 왕차도 되겠다 차도는 거 좋아 문 좋으면 차이고 아 왼쪽에 쏴요 안 돼 안 된다 한쪽 한쪽 차는 어디갔어 차는 어디갔지 아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어 아 아 아 s w 방향의 언덕 위에 두 명 아 bt 형 기준으로 w 방향 형들 뒤 봐야 될 것 같은데 d 조심해야 돼요 w 방향 w 방향 bt 형 거기 거기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대 자자자자 건더기 붙은 놈 하나 우리 반대편이에요 10명 반대편이네 150? 한쪽인거 같아요 150에 나무 이동중 둘 둘 둘 두 방 한 대 그 방향 앞에 두 명 더 맞죠? 그 방향에 차 타고 돌진해야될 것 같은데요? 위험한데? 차 타고 돌진해야될 것 같은데요? 위험한데? 차 타고 돌진해야될 것 같은데요? 제가 안당수께요 아까 그 나무기? 나무 쪽? 네 나무 쪽 언덕이라고 보면 그냥 S 언덕이라고 보면 지금도 보여 지금도 보여 120 30 SE 방향 언덕 응 난 홀수면 따라가야겠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다녀 어 파킹 브레이크를 모르네 급식인가? 나무에다가 태워놔야겠다 아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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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에 꼬라박아나요 차라리 바디루스게 같이 파이팅 뭐야? 내 근처에 있었어 아 여긴 자기장 바뀌네 아 여덟 명 아 여기 싸우고있고 나 1킬했네 흠흠 죽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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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네 얘들 나무 뒤에 있어야지 언덕 위에 하셔야죠 난 들어와있어 이제 내 마리 내 마리 오우 잘 잡네 이제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절, 절은 절야 한 마리 어 고생했어 홀수면